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논문은 learning the features for discriminative localization 이라는 제목이구요 cvpr 2016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캠으로 부르기도 하구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핑 이라는 논문이고 네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어 그림에서 보시면 어떤 클래스를 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 있어서 어떤 클래스를 선택이 됐을 때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액티베이션 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 뭐 브러싱 티스 하면은 어 이제 이 입 주변이 액티베이션 된 걸 볼 수 있구요 그리고 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파인 그레인드 클래시피케이션 인데 이제 뭐 어떤 특정 세에 해당하는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 여기서는 어 기본적으로 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는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앞단에 약간의 심플한 모디피케이션을 거쳐서 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핑을 수행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어 주장하는 것은 어 일단 싱글 포워드 패스로 그 이미지 레벨의 어노테이션만을 사용했을 때 어 디스크리미에티브한 이미지 리존을 잘 로컬라이즈 할 수 있다라는 것이구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 넷에서 그 위클리 스포바이지드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로 풀었을 때 어 탑 파이브 에러가 37.1%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 풀리 스포바이지드 알렉스넷과 비교했을 때 이제 약간 떨어지는 정도 구요 그래서 이제 어 이 결과는 사실은 구글넷을 썼기 때문에 알렉스넷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네트워크 이지만 그래도 그 이미지 레벨의 어노테이션만을 써서 한 결과치고는 굉장히 괜찮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cnn 클래시파이어에서 어 어 제네릭한 피처를 어 주기 때문에 어 어떤 여러가지 문제의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네트워크를 약간 수정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안했기 때문에 어 그 네트워크도 기존의 클래시파이어 cnn과 같이 어 어떤 제네릭한 어 피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구요 그래서 어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네릭 로클라이저블 딥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어 적용할 수가 있다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캠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한 네트워크에서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어 어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조금 알아보면은 제일 처음에 네트워크 인 네트워크 논문에서 가장 처음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클래시파이어들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마지막 단에 이제 붙어 있었는데 어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버 피팅을 주로 일으킨다고 어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줄이면서 어쨌든 그 오버 피팅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제안을 했구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이제 스트럭셔럴 레귤라이저로서 역할을 한다고 제안을 어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GAP 를 쓰게 되면 결국은 채널별로 그 스파셜 인포메이션을 썸을 하기 때문에 이 스파셜 트랜슬레이션에 좀 더 로버스트 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구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왼쪽이 기존에 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기반의 어 이제 그림이고 오른쪽이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인데 차이를 보시면은 어 컨볼루션을 레이어 마지막 단에 피처 맵들이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어 기존 방법은 이제 이것들을 그냥 플래튼해서 쭉 이어서 음 마지막 아웃품노드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연결을 시키는데 반해서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은 어 동일한 피처 맵을 가지고 각 채널에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를 다 구해서 이제 노드에 연결시키는 방식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Related Work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첫 번째는 Weakly Supervised Object Localization 입니다 어 이게 결국은 Object Localization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Bounding Box와 같은 Annotation이 필요한데 어 이제 Weakly Supervised는 뭐냐면 이미지 레벨의 Annotation만을 갖고 Object Localization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들인데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방법들을 보면 이제 뭐 어떤 방법들은 End-to-End 시스템이 아닌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은 이제 Multiple Forward Path를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가장 최근에 이제 이 논문에 1년 전에 나왔던 글로벌 맥스플링 기반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 글로벌 맥스플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논문에서는 어 어떤 오브젝트의 Bound를 정확하게 잡아준 게 아니라 한 포인트의 Localization으로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 논문에서는 이제 기존 방법들 대비 End-to-End 시스템을 제안을 하고 Single Forward Path로 어떤 Activation Map을 구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Global Average Pooling을 사용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음 근데 이제 Global Average Pooling 자체는 뭐 사실 이 저자들이 제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뭔가 Contribution을 보는 건 아니고 어 어떤 기존보다 정확한 Discriminative Localization에 적용할 수 있다 CAM이라는 게 그런 Observation을 보여준 게 Contribution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하나의 연관된 어 어 파트로는 이제 비주얼라이징 CNN 네트워크인데 어 뭐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2014년 EC12 논문 과 같이 어 어떤 CNN을 좀 더 어 뭐 해석을 하거나 좀 더 비주얼라이즈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 어 이전의 네트워크들은 마찬가지로 Fully Connected Layer를 거치면서 마지막 단까지 어떤 그런 로컬라이제이션 능력이나 아니면 Activation Map을 완벽하게 얻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굉장히 큰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하나의 단점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방법은 Global Average Fully를 사용하기 하기 때문에 어 일단 클래시케이션 퍼포먼스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가능하다 뭔가 비주얼라이즈도 어 마지막 단까지 다 할 수 있고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Related Work을 보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어 클래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핑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요 한 페이지가 이 논문에 어떤 방법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 특별히 이제 뭐 어려운 내용은 없구요 요 뒷부분부터는 대부분 실험에 의한 내용이구요 어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이 cnn 구조가 있구요 거기에 어떤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제 Convolution Layer를 몇 단계 거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그 Feature Map이 나오죠 그 Feature Map을 fk라고 봤을 때 k가 이제 채널이구요 그래서 요 각 그 스파셜 그 그 좌표 값들을 싹 더하면 이제 Large Fk가 나오는데 그게 요 하나의 값입니다 그래서 Average Pulling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에는 이제 SoftMax를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단에 들어가는게 sc인데 sc는 클래스가 요 c로 정해졌을 때 요 앞단에 Fk들과의 Weighted Sum으로 나타나는데 그 Weight가 이제 각 채널에 대한 클래스 c가 주어졌을 때 Weight가 되구요 그래서 결국은 sc는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걸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여기서 이 지금 요거 표시가 된 요 부분이 결국은 Class Activation Map이라는 거고요 그게 mcx,y로 돼 있는데 이걸 잘 보면 이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각 K채널의 이미지들이구요 거기에 요 뒷단에 한 클래스에 연결된 Weight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죠 Weight는 그러면 요 Weight와 Feature Map들의 Weighted Sum으로 mc가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 mc를 결국은 그 클래스 c가 선택이 되도록 이미지에 어떤 클래스케이션을 하게 되는 각 위치에서의 Activation의 Importance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실제로 캠을 통해서 얻어진 Activation Map들인데 이제 어떤 하나의 클래스가 정해지고 거기에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클래스에 해당할 때 이 이미지에 대한 Activation Map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암탉이 아닌 다른 클래스를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또 Activation Map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이제 이 내용인데 어 왼쪽에 상단의 그림이 이제 이제 Ground Truth로 Dome이라는 클래스를 주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Palace가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쭉 나온 건데 거기에 각각에 해당되는 Activation Map을 구해보면 어 Dome을 보시면 이 상단만 이렇게 Activation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각 클래스마다 그 클래스를 선택하게 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어 그 위치가 Activation 되는 걸 Activate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제 중요한 게 어 글로벌 Average Pooling을 쓰는데 기존에 어떤 글로벌 Average Pooling을 쓰는 방법들이 방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어 논문에서는 이제 결국은 그 GAP가 결국은 오브젝트의 Extent를 좀 더 잘 표현하도록 이제 어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Average Pooling은 그것보다는 어떤 하나의 디스크미미네티브 파트를 더 잘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결국은 한 채널이 Activate 되려면 충분히 Activate 되려면 GAP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군데만 Activate 돼서는 이제 충분한 스코어를 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디스크미미네티브 파트가 있을 때 어떤 Sum이 됐을 때 이제 하나의 큰 스코어를 주는데 GMP는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한 점이 확 튀어갖고 높은 값을 가지면 그걸 그 채널을 대표하는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거보다 낮은 값들은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임팩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로컬라이제이션 결과에도 영향을 그렇게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몇 가지 이제 타이틀로 진행을 했는데 먼저 Weekly Supervised Object Localization 문제 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험 셋업은 기존에 있던 AlexNet, VGNet, GoogleNet을 변형을 한 형태가 되고요 변형을 하는 데 있어서 Flipped Connected Layer를 Global Average Filling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Mapping Resolution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Mapping Resolution은 뭐냐면 Convolution Layer의 마지막 단 그 Resolution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높을수록 Resolution이 높을수록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이 올라간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서 여기서는 모든 Convolution Layer를 다 쓰지 않고 몇 개의 Convolution Layer들을 뒤쪽에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AlexNet 같은 경우에는 Conv5 뒤쪽 레이어를 제거를 하고 이때 이 때 Mapping Resolution이 13x1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Modify를 해서 Global Average Filling을 붙인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GAP라고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VGNet도 Conv5-3 뒤쪽 레이어를 제거를 하고 Mapping Resolution은 14x14 구글넷은 인셉션 4 뒤쪽 레이어를 제거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냥 Global Average Filling을 붙인 건 아니고 마지막에 3x3 커너를 써서 Stride1, Pad1에 1024 유닛 ConvNet을 추가한 다음에 GAP레이어를 붙이고 그 다음에 SoftMax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클래스 ImageNet 데이터로 FineTuning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은 Classification 성능도 비교를 하고 Localization 성능도 비교를 하는데 어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를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 수정으로 인해서 Classification 성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자들이 이 실험을 해서 보여준 것 같고 그래서 Classification은 Original AlexNet 하고 VGGNet 구글넷 그 다음에 네트워크인 네트워크 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Localization은 오리지널 구글넷 하고 네트워크인 네트워크 하고 기존에 이제 어 그 여기서 제안하는 캠 방식이 아닌 Backpropagation에서 이렇게 Saliash Map을 만들어서 Activation Map을 구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법들 하고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어 Localization은 이제 이제 캠과 마찬가지로 Weakly Supervised 방식하고도 비교를 하지만 이제 Fully Supervised 메소드 하고도 같이 비교를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Global Average Pulling 하고 Global Max Pulling 방식도 같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 어 어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제 나왔는데 뭐 전체적인 정리를 하면 컨볼루션 레이어를 몇 개 지우고 뭐 약간 모디파이 하고 바꾸긴 했지만 한 1, 2% 정도 떨어지고 또 여기서 주장하는 건 어 그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로컬라이제이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구글넷 같은 경우에 그 글로벌 Average 풀링의 결과와 이제 맥스 풀링을 보면 약간 더 맥스 풀링이 떨어지구요 네 네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결과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Weakless Provided Objects Localization 이기 때문에 캠을 통해서 액티베이션 맵을 구하고 나서 바운딩 박스를 이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Simple Thresholding 테크닉을 썼다고 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액티베이션 맵에서 맥스 값을 찾아서 그거의 20% 이상이 되는 영역을 먼저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Connected Component Analysis 같은 레이블링을 해서 가장 큰 덩어리를 찾고 걔를 둘러싸는 바운딩 박스를 찾는 방식으로 했다고 하구요 그래서 제한된 방식은 GAP가 붙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Backpropagation 기존에 이제 다른 이전 연구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거기에 이제 구글넷과 VGNET 알렉스넷으로부터 한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글로벌 맥스플링인데 어쨌든 그 Weakly Supervised 로 했을 때는 구글넷에 GAP를 붙인 요 네트워크의 성능이 가장 좋구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위쪽은 Weakly Supervised 메소드인데 아래쪽은 이제 BoundingBox Annotation을 갖고 한 Flick Supervision을 쓴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어 이 AlexNet 수퍼비전을 쓴 AlexNet 하고 비교했을 때 구글넷을 썼지만 어 약간의 성능 저하가 일어날 뿐이다 그렇지만 가야할 길은 먼게 어쨌든 구글넷을 그대로 쓴 것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도 어 이거는 놀라운 결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냥 jp 하고 휴리스틱스가 있는데 휴리스틱스는 조금 더 이제 약간의 꼼수를 쓴 건데 어 쉽게 얘기해서 가장 높게 나온 클래스와 두번째 예측 클래스에 대해서 두 개의 바운딩 박스를 찾는데 아까 위에서 그 Thresholding 방법으로 찾되 어 하나는 타이트하게 하나는 루즈하게 두 개씩 찾습니다 그래서 그럼 네 개죠 네 개에다가 세번째 예측 클래스에 루즈한 바운딩 박스를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어 했을 때 이제 성능이 조금 더 많이 높게 나온다 라는 거구요 어 지금 근데 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실험에 대한 결과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 뒷단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어 살리아시 맵을 만든 방식으로 한 결과구요 앞쪽에 이제 제한된 방법들 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어 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어 어 요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의 바운딩 박스는 이제 어 A는 제한된 방법으로 한 것들 구글넷에 GAP를 붙여서 했을 때 어 그림박스가 그라운드 트루스고 레드박스가 이제 어 제한된 방법으로 찾은 거구요 오른쪽은 B는 위쪽이 이제 구글넷으로 찾은 거고 아래쪽은 백프로파게이션 요 요 방식대로 찾은 거 에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 차이가 나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어요 결과가 그렇게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액티베이션 맵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좀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 그 다음에 실험은 뭐냐면 어 일반적으로 그 CNN 기반의 네트워크들이 어쨌든 하이어레이어에서의 피처들이 제네릭한 특성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다른 분야의 이제 트랜스포 러닝에도 쓰고 하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네트워크를 또 바꿔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또 하는 실험이거든요 이런 것 같긴 한데 어 직접 그 훈련에 트레이닝에 쓰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학습된 네트워크에서 뽑은 피처맵을 갖고 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클래시피케이션과 액티베이션 맵을 구한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제네릭한 특성들이 유지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뭐 일단 성능은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렇게 어큐라시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이렇게 구해 봤더니 어 뭐 실제로 이 문제에 트레이닝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온다 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래시파이어는 리니어 svm 을 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Fine-grained recognition 에 쓴 거고 어 이거는 이제 200종의 새가 데이터셋으로 있고 그걸 했을 때 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얼마나 잘하나를 본 건데 어 이제 왼쪽에 보시면 구글랩 gap 에다가 full 이미지는 정말 그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이미지 전체를 놓고 액티베이션 맵을 구해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한 결과 구요 두 번째는 이제 어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스트레스 홀딩 기법을 써서 바운딩 박스를 잡은 다음에 그게 이제 크롭으로 된 거고 크롭된 영역 안에서 피처맵을 뽑아서 이제 했을 때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바운딩 박스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 피처맵만 갖고 뭔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결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방법들은 이제 기존의 다른 이제 그 바운딩 박스 어노테이션을 써서 한 결과들하고 비교를 한 건데 어 일단 그 그 그 바운딩 박스를 같이 썼을 때는 이 방법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안 쓴 경우에 다른 바운딩 박스를 썼을 때 비교해서 별로 손색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상당히 어쨌든 그 제네릭한 로컬라이제이션에도 잘 맞는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어 여기 보시면 빨간색 박스들이 이제 실제로 이 액티베이션 맵으로부터 찾아낸 박스들입니다 다음으로 보여주는 것은 패턴 디스커버리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디스커버링 인포머티브 오브젝트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 SUN 데이터셋 안에 10개 씬이 있고요 카테고리가 10개인데 예를 들면 다이닝 룸 안에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오브젝트를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여섯 개를 그 다음에 이 다이닝 룸 한 클래스와 나머지 아홉 개 클래스를 갖고 어 리니어 svm을 해서 그때 나온 캠을 갖고 가장 액티베이션이 많이 된 오브젝트를 쭉 리스트를 뽑은 게 어 아래 인포머티브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빈도와 에 해당되는 물체들하고 거의 유사하게 어 잘 찾아진다 라는 거고요 bathroom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셉을 잘 찾아내고 그니까 인포머티브 오브젝트를 잘 찾아낸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미지 레벨로 어노테이션을 주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어떤 컨셉에 대한 액티베이션도 잘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뭐 잘 보시면 이제 미러인 레이크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부분이 이렇게 물에 반사되는 부분이 요 컨셉이 이제 잘 액티베이션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창문 바깥쪽 을 한 건데 네 그래서 10분 남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거는 이제 텍스트를 디텍트 하는데 위클리 슈퍼바이지드로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뭔가 파지티브에다가는 텍스트가 포함된 영상들을 넣고 네거티브에는 텍스트가 없는 다른 영상들을 넣어서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캠을 구해보면 실제로 이 글씨 텍스트가 있는데서 액티베이션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비주얼 QA 문제에서 뭐 기존에 있던 방법에다가 얘네 네트워크를 넣어서 돌렸더니 앤서에 잘 이 액티베이션이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것도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쓰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것 같은데 어 어떤 클래스가 선택됐을 때 그 클래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이미지 탑9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각 액티베이션 된 걸 이렇게 표시한 건데 기존에는 각 레이어마다 이제 가장 많이 영향을 준 그 이미지를 추출은 가능했는데 이렇게 클래스별로 하는 거는 이제 안 됐던 거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클래스 스페시픽 유닛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네 질문이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ICH 좋겠습니다 NE he 네 네 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